구독! 좋아요! 알아! 부탁해! 안녕하세요!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은 아침밥 아침밥 이거 비빔면하고 누르냄면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! 누르냄면 때 진짜 맛있을 때 맛있을 거 같다 그러면 이거 먹으러 가면 甚麼 너무 맛있지만 아직은 한국에서 냉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없어요 일본 라시니오크보 그리고 지금 드보이니까 나는 물 냉면은 별로예요 그니까 냉면 마시는 맛집 있으면 알려줘요 한국에서 한번 먹고 싶어요 진짜 이번엔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그래도 음 뭔가 면이 나는 안 좋아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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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맛은 맛있어요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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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 그럼 비빔면 자 가을 짠 짠 그럼 비빔면 이거 달건맛 하나도 안 내먹어 진짜 음 음 음 맛있지만 나는 매운맛이 좋아하니까 매운 비빔면 먹고 싶다 매 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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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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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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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몰래 혼자 먹었지? 몰래 혼자 먹으면 딸꾹치 몰래 혼자 먹으면 딸꾹치 딸꾹 딸꾹 딸꾹치 몰래 혼자 먹으면 딸꾹치 알았어 같이 먹자 맛있겠다 냥냥냥냥 냥냥냥